13. 시간, 시간마다 바뀌는 감정의 기복 분노가 그리움으로, 다시 미움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으로 언제까지 그녀를 향해 온 마음을 태워야 하는지 이러는 내가 몹시 불쾌하고 철양하게 느껴지면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방도가 없지만 그로 인한 비애와 슬픔은 나날이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갔다. 나는 마치 침묵 기도 중인 삶처럼 일 이외의 말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다. 미쳐버리고 말 것 같은 광기가 때때로 내 몸과 마음을 휘감아 버리고는 했다. 어느 날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불면으로 뒤척이던 침대를 빠져나와 새벽길을 달렸다. 그녀의 집이 있는 골목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에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여명 속에서 다시 대덕으로 달려온 적도 있었다.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내 모습이 남자답지 않고 궁상받게 느껴져 한심스럽기만 했다. 그런 중에서도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자리에 서 있겠지 라고 나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위로하며 연구실 일만은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했다. 스스로 눈치를 채워버린 나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 나 요즘 여자가 생겼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름은 혜인이라고. 이런 자랑을 한 번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아두고 있는 사람. 혜인이 너무나도 그립고 궁금했다. 시간이 약이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쌓여만 가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에 나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다. 언젠가 그녀가 동학사 입구에서 한 달간 유양을 하고 떠난 뒤 열병을 앓던 그때와 비슷한 증세였다. 고열과 오한을 반복하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꼬박 사흘을 누워있었다. 어쩌다 잠이 들면 꿈속에 그녀가 있었다. 어느 때는 웃는 얼굴로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커피를 달게 타서 마시며 사우나라도 다녀와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힘들게 몸을 일으킨 것은 마침 5일 근무로 인해 휴일인 주일의 토요일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가관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며 면도를 하지 않아서 거무스름한 입 언저리 움푹 들어간 볼이 완전히 거지꼬리였다. 사내자식이 참 덜 됐다. 용기도 없는 놈이 하필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가상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사랑을 해? 내가 이렇게 소식을 끊어주니 혜인은 마음이 편하겠지? 그래, 변해야지. 불현듯 혜인과의 뜨거웠던 입맞춤이 떠올랐다. 잘 달구어진 불덩이 하나가 내 입을 태우는 듯한 뜨겁던 그녀의 혀와 입술.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불이 붙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실수라니. 후회하고 있다니. 맥이 빠졌다. 숙소를 나설 때만 해도 약간 흐려 있었는데 사우나에서 나오니 하늘에서 사정없이 피를 퍼버대고 있었다. 숙소 근처의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억지로 피우고 돌아와 오랜만에 커피향을 방안 가득히 퍼뜨렸다. 갈아놓은 커피가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었다. 갓 볶은 신선한 커피향을 맛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던 커피는 미련없이 버리고 새 원두를 갈아서 3인분 정도를 끓였다. 제법 그윽한 향기가 방안 가득히 고이니 기분마저 덩달아 그윽해지는 듯했다. 방안을 서성거리다 점퍼를 걸친 다음 우산을 찾았다. 서점에 들러볼 생각에서였다. 주말이면 을에 들르는 곳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책을 멀리했던 것 같았다. 책을 고른 다음 동창 녀석이라도 숙소에 있으면 술이나 한잔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 또한 얼마만에 가져보는 여유인가.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항상 휴대전화를 받을 때는 누구일 거라는 추측을 해보곤 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전화기를 열었다. 네, 정민규입니다. 여보세요? 저 혜인이에요. 혜인이라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녕하셨어요? 네,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냐고? 그때가 언젠데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나쁜 사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지금 어디 계세요? 숙소예요. 지금 내가 갈까요? 가도 된다면 지금 당장 서울로 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를 뱉어내고 있었다. 용권을 말씀하시죠. 전화가 너무 뜻밖이라서. 특별히 용권은 없어요. 그냥 잘 계신가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히 놔주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일 거라고 했던 사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와달라고 애원했던 나에게 나영을 보냈었지. 이미 헤어졌다고 말하면서 정신을 놓고 방황하다가 결국엔 알아눕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 내가 잘 지내고 있나 하고 확인하려고? 날들어 지금 어떡하라고? 잘 지내지 못할 게 뭐 있나요?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네. 어쨌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자신도 이해 못할 분노가 울컥 치밀어 올라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다. 왜 그랬니? 나도 몰라. 그렇게도 그리워하더니 왜 그랬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미쳤었나 봐. 가슴만이 점이오 왔다. 간간이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실내 쪽 창문을 열었다. 바람과 굵은 빗줄기로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미쳤지. 무슨 옥이었담? 미안해요. 빗속으로 뛰쳐나가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 가슴이 조금 시원해질 것 같았다. 마음 먹었던 김에 서점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혜인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너무 놀라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두세 번인가 나를 부른 후에야 겨우 네 하고 대답을 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제일 자주 하던 말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던 말이 미안해요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뭐가 미안하단 말인가 다시 연락한 거 보니까 할 얘기가 있나 본데 말을 하세요. 뭐가 미안하다는 겁니까? 후회한 지가 채 십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퉁명스런 댓글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혜인에게 서운해하고 있는 마음이 내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잠깐만 잠깐만 아주 잠깐이면 돼요 한 번 만났으면 하구요 저 지금 올리브에 있어요 올리브? 나는 온 신경을 모아 홍대 앞에 있는 몇 군데의 카페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올리브가 어디입니까? 저 할머니 댁에 한 달 묵을 때 가끔 차 마시곤 하던 카페요.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지금 혜인이 이곳에 와있단 말인가 네 기억나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럼 지금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난 전화도 끊기 전에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커피메이커 스위치를 누르고 창문 고리를 채우고 점퍼를 바꿔 입으려고 옷장 문을 열고 기억이 난다는 말을 하는 사이에 나갈 준비를 마친 내가 곧 갈게요 5분도 안 걸려요 라고 말을 하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저 어제 내려왔어요. 지금 서울 가려고 터미널에 가는 길인데 잠깐 만나서 차나 한잔 하고 갈까 해서요. 마음 내키지 않으시면 안 나오셔도 되고요. 한쪽 팔을 끼려던 점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안 나가겠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 만만해 보여요? 어제 어제 왔는데 서울 가는 길에 잠깐 만나서 차나 한잔?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더구나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배려까지? 그녀가 내게 다신 찾지 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짓을 말하는 줄 알았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파까지 지내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진심이라고 받아들였었다. 우리가 힘이 들 거라는 건 나도 인정하고 있던 사실 아닌가. 그래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편하게 해주자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하는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니까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 모두를 그녀에게 두고 왔는데 그랬는데 기분 상하게 해드렸다면 미안해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는 끊어졌고 난 창문을 활짝 열어져 쳤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에 세차게 부딪혔다. 한동안을 그러고 서있었다. 속옷을 흠뻑 적신 비가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듯했고 눈물과 빗물이 섞이면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미쳤어.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마치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느낌이었다. 창문을 닫고 점퍼를 집어들고는 방을 나섰다. 시동을 걸며 그때서야 머리와 얼굴에 물기를 닦았다. 옆에 차들이 움찟할 정도로 클렉션을 눌러가며 속력을 내어 달려갔는데 올리브엔 이미 그녀가 없었다. 그곳을 나간 지 5분쯤 되었다는 종업원의 말을 뒤로하며 버스 터미널로 달려갔다. 주차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런 것 쯤은 상관없었다. 토요일인데다 비까지 오니 그리 넓지 않은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좀처럼 그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행 버스 안까지 살펴보았지만 허사였다. 다시 대합실 안으로 들어섰다. 정신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사람들을 훑어갔다. 그때 출입구 옆에 있는 긴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왠지 낯익게 다가왔다. 혜인이었다. 난 그 자리에 오뚝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머리를 닦은 다음 다시 얼굴을 닦고는 손수건을 뒤집어 차곡차곡 접더니 눈 언저리를 자꾸만 누르고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도 손으로 내 눈 언저리를 눌러야 했다. 그녀 앞으로 갔다. 일어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가요.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때서야 우산 생각이 났다. 여기에 잠시만 서 있어요. 꼼짝 말고 있어야 돼요. 차로 뛰어가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펼쳐들었다. 우산을 받쳐주어 그녀를 먼저 차에 오르게 한 다음 나도 운전석에 올랐다. 후 하고 긴 한숨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잠시 동안 그녀도 나도 침묵한 채 꼼짝 안고 있었다. 안전벨트 차 한잔 마실 건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도 못하잖아요. 올리브로 가는 동안 여전히 나는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로 작정한 양 비꼬는 투의 말로 툭툭 내뱉고 있었다. 약속한 대로 서울에 가지도 않고 전화도 걸지 않은 채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부담스러웠어요? 어제 왔다면서 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보려 했다고요? 아니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적선하듯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다시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라 해도 그녀가 날 찾았다는 사실에 나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공연이 화가 나고 약이 올라 심술을 부렸다. 올리브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녀의 가느다란 한숨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그녀는 뜨거운 코코아를 나는 블루 마운틴과 꼬냑 한 잔을 주문했다. 그것이 테이블에 놓여질 때까지 우린 창밖에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내가 알면 곤란한 일인가요? 그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제 서울을 출발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무슨 볼일이 있겠어요. 많이 후회하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이젠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서 어쩌자는 건가 하고요. 그러다가 막상 가려고 하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도 보고 싶어서 정말이에요? 지금 그 말 정말이죠? 테이블 위로 팔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참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혜인이 눈빛으로 어떠냐고 물었다. 그만둘래요. 이해 못할 거예요. 내 벅찬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유치한 것 같아서 대답을 거절해버렸다. 사랑을 하면 평소에는 쓰지 않던 유치한 표현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왠지 쑥스럽다는 느낌이 떨쳐지지 않았다. 다시는 날 놀리지 말아요.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다시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처럼 감격스럽고 기쁜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꿈만 같은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녀 앞이라고 해도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무겁던 빗소리가 시원하고 경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서야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런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도 내게 눈길을 주며 미소 지었다. 여전히 밝은 미소는 아니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그녀의 손이 아주 가늘게 떨고 있었다. 당연한 변화일까 아니면 열망일까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하여 그녀를 느끼고 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리움의 갈망을 어쩌지 못하여 그녀 몰래 한숨을 지어야 했다. 오늘 가지 말아요. 간다고 해도 내가 막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가버리면 난 어떻게 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거죠? 오늘은 나랑 함께 있을 거죠? 그렇게 할게요. 나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다시 힘 주어 잡고는 끌다시피 해서 올리브를 나섰다.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시야는 흐렸다. 시동을 걸자마자 속력을 냈다. 너무 빨라요. 길에 온통 물이 흐르는데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다 니요. 당신 마음 변할 까봐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 간다고 말할 것만 같아서요. 안 그런다면 속도를 줄일게요. 천천히 가요. 다신 안 그러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는 사이 호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성 쪽으로 가려다가 주말이라 붐빌 것 같아 대덕 근처에 있는 이곳을 택했다. 예상 예상대로 로비 라운지의 웅성거림 외에는 조용한 편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숙박기를 쓰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한 발 좀 뒤에서 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손이 올리브 에서보다 많이 따뜻해져 있었다. 마치 놓치면 큰일 날 할 것처럼 손을 꼭 쥐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육중에서 내려 627호의 위치를 찾았다. 거의 복도 끝이었다. 나는 손을 풀어 그녀의 허리를 껴안은 채 빠른 걸음을 옮겼지만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서둘렀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더 서둘렀는지도 모른다. 열쇠를 꽂으면서 우린 서로의 입술을 찾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입술을 포갠 채 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이 너무 캄캄해서 스위치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벽을 더듬거려야 했다. 겨우 손에 느껴진 스위치를 누르자 현관 천장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무대 위에 조명처럼 우리를 비추었다.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벽에 기대어 선 채 그녀는 두 손으로 나의 두 뺨을 감쌌다. 그리고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와 눈길이 마주쳤지만 곧 눈을 감아버렸다.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그녀의 뜨거운 눈길이 곧 나를 녹여버릴 것만 같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바바리 코트를 그녀는 나의 점퍼를 벗겼다. 머뭇거림 없이 한몸이 되기 위해 서로를 도와주며 커플들을 하나씩 걷어냈다. 드디어 한몸이 되었다. 그 경황에서도 바닥은 좀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끌어안은 채 침대로 갔다. 그녀의 몸은 이미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겨주고는 이마와 눈과 콧날과 뺨에 차례차례 입을 맞추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걸 느끼고 기억하고 싶었다. 당신 맞아? 정말 당신이 혜인이야? 그녀의 달아오른 몸을 어루만지면서도 난 혜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나의 손길과 입술이 옮겨질 때마다 그녀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와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가 내 허리를 감아 안은 팔에 힘을 가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무엇이었을까? 쾌감의 절정을 비집고 들어오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서글픈 이 감정은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다. 사랑해요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사랑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나를 끌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육체와 정신 육신과 영혼이 하나되는 순간 이러한 절정의 쾌감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이제야 비로소 혜인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혜인 역시 날 사랑하고 있었다는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하나 되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좀처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도 가느다란 흐느낌 잼소리가 들려왔다. 달고 맛있는 잠이었다. 그녀는 내 가슴에 안긴 채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릿결에 얼굴을 묻은 채 마치 오래전부터 줄곧 일해왔던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잠을 잤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 자신을 견디지 못했었다. 사랑 사랑과 미움이 쉼없이 교차되는 감정의 혼란 하얀 공백처럼 막연한 그리움 결국엔 이런 괴로움들 끝에서 만나고야만은 절망감에 지쳐 몸저 눕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가슴에 그녀의 숨결이 닿고 있다니 더 이상의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람 이제 우린 함께 있을 날만 꿈꾸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식사를 하고 무엇이든 함께하는 일만 남아있었다. 그녀가 눈을 뜬 것 같았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녀의 눈썹이 내 가슴을 간지렸다. 잘 잤어요? 대답 대신 그녀는 내 목에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잡은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못돼서 당신도 그동안 잠을 못 잤었죠? 네. 사실 나도 그랬어요. 하루는 미운 마음에 못 자고 또 하루는 그리움이 사무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혼자서 마음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젠 내가 다 할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사랑을 교대하자고요? 그럼 난 뭐해요? 아 할 일이 생각났어요. 당신 약올리는 거 그거면 되겠네요. 뭐든지 싫다 안 된다 하면서 말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안 그래요? 누가 그런 심술을 부렸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시치미를 뗀 것이 수줍은지 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행복했다. 꿈속 같기도 했다.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의 기쁨을 바란다는 것은 욕심 일 뿐이다. 내 마음이 그래서일까 샤워를 하고 나온 그녀의 얼굴에서 잠깐씩 어두운 빛이 스치곤 했다. 덩을 생각했을지 몰라. 나 혼자 짐작해 볼 뿐이었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녀가 욕실로 들어간 후 담배를 들고 창가로 갔다. 두터운 천과 훤히 비치는 얇은 천으로 된 이중 커튼을 젖혔다. 커튼 앞까지 와있는 밝은 햇살에 눈이 부셨다. 어제 저녁 너무 끓다 못해 몸 밖으로 까지 넘칠 것 같은 뜨거운 피를 어찌 하지 못하고 마치 서로를 탐하듯이 상대방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이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 보는 바깥이었다. 늦은 저녁과 오늘 아침 식사도 방 안에서 주문하여 먹으며 우린 함께 있었다. 그녀가 내 몸 안에 들어온 듯 내가 그녀 몸속으로 들어간 듯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우린 한 몸이 되고는 했다. 마지막 절정에서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만 같은 사랑의 쾌감을 느낄 때면 기다렸다는 듯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소리내어 울고 싶을 만큼 와락 서러운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문득 형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뿐만 아니었다. 금지된 일을 버리고 말았다는 불안한 자책감 등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의 거리를 줄어들게 하진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짐작만 해도 측은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더욱 사랑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다. 그녀도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나보다 더 그랬을지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형의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춥지 않아요? 뒤를 돌아다 보니 그녀는 화장대 앞에 서서 머리에 물기를 닦고 있었다. 바람이 차기는 해도 상쾌하네요. 언제 비바람이 쳤다는 듯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담배 한 대만 피우고 문 닫을게요.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깊게 들이마시고는 연기를 푸우하며 멀리 내뿜었다. 나 정말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무슨 고집이에요. 집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고집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토요일이면 몰라도 나 내려주고는 바로 와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편하게 내 차로 가요. 자꾸 그러면 다신 여기 안 올 거예요. 창문을 닫고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알았어요. 대신에 터미널에 나가봐서 모든 고속이 바로 있으면 버스로 가고 한참 기다려야 되면 내 차로 가기로 해요. 됐죠 그러면 그래요. 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목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뭐가요? 내 사랑을 받아준 것.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난 또 얼마나 미안한 게 많은데요. 그동안 내 마음 숨기고 당신 힘들게 한 거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내가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지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런데 어떡하죠? 뭘요?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힘들다고 그만두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대신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으면 할 때나 만약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나한테 말 해줘야 해요. 나 매달리지 않을 테니까요. 난 그녀를 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난 그런 일 없어요.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화낼 일만은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 평생을 이런 식으로 만날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회사일이 바쁠 땐 2주일 3주일에 한 번씩 어제 누가 자고 갔는지도 모를 호텔방에서 차례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이번엔 우리가 함께 지내고 그래도 이만큼이 어디야 이만큼이라도 감사할 일이지 난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이만큼이면 돼요. 이만큼이면 충분해요. 그만해요. 나 지금 어떤지 알아요? 당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도대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마 날 희롱하는 건 아닐 테고 내가 바보예요? 나라고 지금 좋기만 하겠냐고요? 우리 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찾아와 주었고 함께 지내면서 행복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있을 뿐이에요. 굳이 행복한 마음을 떨쳐버리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만나요. 날 믿어봐요. 당신 말대로 우선은 이만큼의 행복해하자고요. 그럴 수 있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믿는다면 제주도 가는 일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표정에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미 약속한 일인데 어떻게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면서요. 거절하기에 늦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을 제주에서 보낼 생각이라면 몰라도 이런 얘기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림 그릴 시간이 거의 없을걸요. 전시장 일도 밤 9시나 되어야 끝날 테고 주말에는 더 바쁠 텐데 언제 시간을 내서 붓을 잡겠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는 정식 큐레이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큐레이터 공부를 해가면서 그림을 꾸준히 그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녀가 동준형의 권유를 받아들인 이유를 내 나름대로 짐작은 하고 있었다. 첫째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일자리가 필요했을 것이고 둘째는 나를 피하기에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언젠가 그녀가 대덕에 머물고 있을 때 유나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수가 돈이 없을 텐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목돈 좀 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유나씨가 날더러 기분 나빠하지 말라면서 그녀의 사정을 얘기해 주었다. 저도 해인이가 그 집 돈을 받는 게 싫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결혼할 때 나한테 통장을 맡긴 게 있었는데 이사하는 날 해인이에게 주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당분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돼요. 또 이대로 주저앉을 해인이도 아니고요.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곧 일이 생기겠죠. 돈도 중요하지만 해인이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절대로 그림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해인인. 내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만들어서 그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건네줄 방법을 유나 씨와 의논한 것이었지만 그 후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그녀의 마음 빼앗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유나와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유나 씨도 반대했군요. 처음엔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니 요즘은 매일 하는 얘기가 제주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고 아주 제주 사람 될 것 같다나요? 그림에만 열심히 매달려서 5년 뒤에 같이 첫 전시회를 갖고 5년 뒤부터는 매년 한 번씩 꼭 둘이서 함께 전시회를 해야 되니까 제주엔 못 간대요. 그것봐요. 유나 씨 계획이 얼마나 좋아요. 설마 그런 친구 부탁을 거절하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 도저히 헤어날 것 같지 않은 시련의 쓴맛을 마신 나는 이성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과중한 불행감에 무게에 짓눌려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상실했었다. 그 무렵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그녀는 상막하고 건조하던 내 열정과 정념을 흔들어 깨웠다. 타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나의 영혼이 혼신을 다한 그녀의 마력에 의해 구원된 것이다.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할 기쁨 사랑의 기쁨 그녀가 탄 버스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과 갈망이 밀려왔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t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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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